하우스가 백백하게 들어서 낙서면 이곳의 결실을 이룬 여름 선물이 기다린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뭐하고 계세요? 네, 초당 옥수수 수확하고 있습니다. 초당 옥수수요? 네. 수확이 한창인 초당 옥수수는 1년 중에 5월에서 7월까지 딱 이맘때만 나온다는데요. 이 초당 옥수수는 어떤 거예요, 어머니? 초당 옥수수에 한 개 다 까볼까? 오, 우와, 굵직하네. 우리가 너무 예뻐요, 어머니. 엄청 좋지. 아니, 이게 일반 옥수수랑 뭐가 다른 거예요? 초당 옥수수는 일반 옥수수가 달리 생식으로도 할 수 있고, 쩔서도 먹을 수도 있고. 옥수수가 생식으로도 먹을 수 있어요? 당도가 월등해서 초당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는데요. 쫙 베어물자마자 눈이 번쩍 떠지는 맛. 세상에 이런 옥수수는 처음이었어요. 아니, 옥수수에서 이렇게나 물이 많이 나와요? 네. 저는 생으로 먹으면 좀 딱딱하거나, 어? 제 이는 괜찮을지 걱정이 됐는데, 어머, 너무 부드럽고요. 쫀득쫀득하고 물이 쫙 나오는 게 진짜 뭐 저희가 수박, 메론, 당도가 높고 물이 많이 나오는 과일들 있잖아요. 그거랑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물이 많이 나와요. 오, 맛있어요. 어머, 얘도 좋다, 얘도 좋다. 튼실해. 자, 얘도 딱 줄기 잡고, 한 번에. 오, 우와. 여러분, 소리 들으셨어요? 이렇게 까짓해. 까짓하는 이 소리. 와, 시원한 기분이 좋네요. 맑은 낙동강을 낀 의령 낙서면은 단일 면적으로는 전국 최대의 옥수수 재배지라는데요. 그런데 보니까 이 옥수수가 지금 제 키보다 훨씬 더 자랐거든요. 이만큼 크려면 얼마나 키워야 돼요? 네, 한 3개월. 초등학생에서는 여기 낙서에는 물도 좋고, 다 일조량이 딴 데보다 좀 오래가요. 그런데 햇빛도 잘 받고 물도 좋고, 그래서 딴 거 하면 좀 수확이 빠른 편이에요, 초등학생에서는. 뭐든 열심히 하는 저 이수민. 그런데 글쎄, 그게요. 아니, 수미 씨. 아니, 수미 씨. 아니, 이렇게 자꾸 드시고 하면 어떡합니까? 아니, 목이 말라서. 아니, 일하시는 분들도 목조개 때 옥수수 드신다고 하니까. 안 보셨죠? 어머님한테 비밀. 감독님, 나 드세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뭐 안 되고. 드세요, 드세요. 음. 죄송합니다, 어머님. 너무 맛있어서 정신에 놓아버렸습니다. 재밌어.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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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